안녕하세요 오승리입니다 저희 지난 전시회 때 봄 전시회 때 봤던 그때 처음으로 아마 이 회사의 존재가 처음으로 알려졌는데 마침 제가 진행을 하게 돼서 바로 오디오그룹 덴마크라는 그런 브랜드나 이게 이제 좀 서서히 그때부터 좀 알려지기 시작했죠 오늘은 그 제품의 새 브랜드 액세스라는 브랜드의 제품을 살펴보는 날인데요 일단 이 회사가 원래는 그 3개 회사가 이렇게 서로 협조를 하는 그런 덴마크 내에 있는 3개 회사가 움직이다가 이게 투합을 한 게 이제 2020년 이었죠 근데 사실은 거의 제일 오래된 회사는 또 한 2010년부터 활동을 했었고 뭐 그 이전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우리가 하는 안수스 이게 주로 전원 쪽 케이블 쪽 그 다음에 뭐 진동 제어하는 이쪽 공진 관련 그런 기술이 발전되어 있는 안수스라는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피커 회사 베레슨이 이제 제일 나중에 생겼지만 그리고 이제 비슷한 식이 아빅이라는 앰프 그 3개 회사가 이제 합쳐져서 만들어서 이제 우리 덴마크를 좀 상징하는 그런 큰 이름으로 만들어보자 해서 오디오 그룹 덴마크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게 이제 라스 크리스탄센이라는 분하고 이분이 주로 이제 뭐 제작 쪽 앰프나 이돈 제작 쪽이나 그 기타마 마케팅 영업까지도 아마 관여를 좀 하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스피커가 이제 잘 아시는 마이클 베레슨이 이제 스피커를 설계하는 이 두 분이 주축이 돼서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다음에 또 이제 덴마크 쪽에 이제 이 분들도 꽤 연륜도 쌓여 있고 오디오 쪽에 이쪽에서 거장으로 알려진 인맥들이 대단하죠 그래서 제 3의 인물로 꺼내린 분이 바로 유명한 플래밍 라스문센입니다 그리폰 디자이너로 유명했던 그분이 모든 제품 디자인을 직접 하기 시작했어요 뭐 그 이상도 관여를 할 수 있는 분이긴 하지만 여하튼 이렇게 힘을 발휘하고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게 바로 오디오 그룹 덴마크 그때 이제 비로소 약칭 AGD 오디오 그룹 덴마크라고 했는데 왜 그룹 이름을 처음부터 아운수스 베레슨 다시 아비 세계합투스 아바처럼 ABA 하든가 이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를 가만히 보면 우리가 브랜드를 점점 여러 브랜드를 점점 넓혀갈 수 있다 이런 전제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설명할 제 4의 브랜드인 액세스가 나오게 된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그 각 회사 이름을 이렇게 약자로 하지 않은 이유가 앞으로 몇 개 브랜드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처음부터 이미 예측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이미 좀 큰 그림으로 만들었던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이 액세스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면 일단 첫 제품을 앰프로 제작을 했어요 이 포르테라는 오늘 볼 포르테2라는 앰프를 제작을 했는데 이 액세스는 자체적으로 앰프만 만드는 그런 회사가 브랜드가 아니고 앰프 스피커 기타 케이블 이런 거 스트리머까지를 다 제작할 계획을 이미 오픈했고요 첫 제품이 그냥 앰프가 됐던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스트리밍 앰프 그러니까 아빅이라는 저희 i880 보셨죠 클라스 A의 플래밍 라스문센이 아주 이전에 어떤 거에도 없던 옛날에 그리폰같이 큰 디자인을 했던 그런 제품을 컴팩트한데 좀 아로새겼 저는 좀 아로새겼다는 표현이 좀 맞는 것 같은데 작은 사이즈로 굉장히 정교하게 이런 디자인을 그냥 구석구석에 집어넣고 그리고 사운드적으로는 좀 더 많이 알려줬어야 되는데 아직 많은 분들이 못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운드적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획기적인 어떤 선을 제시하고 넘어갔던 그런 순 클라스 A의 억대가 넘는 인티 앰프였는데 그거를 이제 좀 더 이제 하이엔드 제품들은 좀 스탠드얼론으로 제작을 해야 되잖아요 프리앰프 따로 파워 따로 인티는 또 인티대로 거기에 막 여러 기능을 복합시키지 않잖아요 그거를 조금 접근이 가능한 가격대로 그런 브랜드를 만들어낸 게 바로 엑세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엑세스 그러니까 예전에 락밴드 공연으로 유명했던 아주 훌륭한 공연 기획사가 있었는데 지금 요새 뭐 하시는지 모르지만 여담이지만 그 회사 이름이죠 근데 이 엑세스는 스펠링이 완전히 달라요 A, X, X, X가 두 개 그 다음에 E, 다시 또 S가 두 개 이렇게 만든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그 브랜드에 있는 그 알파벳 뭐라 그러죠 타이포를 그대로 제품의 디자인에 넣었어요 이게 참 멋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만든 엑세스는 그 지금 말한 아빅의 A 클라스 동작하는 그런 전체 회로를 D 클라스 기반으로 그렇게 변형시킨 제품이고 D 클라스를 기반으로 축소시킨 또 아운사이징 한 조금 트리클 다운 한 그런 제품에다가 DAC와 스트리밍 기능을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 엑세스의 첫 제품인 포르테 이 제품은 스트리밍 앰프라고 부릅니다 자사에서는 제품이 라인업이 딱 세 개 있어요 포르테 1, 2, 3 디자인이 제가 원하고 3를 확인 안 해봤지만 똑같은 포맷인데 중량만 다릅니다 출력도 똑같아요 심지어 근데 왜 세 개가 다른지 가격이 거의 약 1.5배씩 뜁니다 왜 다른지는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하튼 그런 포맷으로 제작이 된 여전히 가격대가 이렇게 접근이 아주 쉽지는 않지만 1억대 앰프에서 약 1,000에서 2,000 사이에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천만원대를 중심으로 천만원대 중반과 실제 소비자가 어떻게 책정될지 모르지만 천만원대가 안 되는 이 세 개 라인업으로 구성을 한 그런 올인원 스트리밍 앰프로 제작이 되어 있다는 거 그게 바로 포르테입니다 이 제품은 크게 보면 일단 저는 디자인부터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플라밍 라스무센이 손을 댄 그게 단순히 비주얼적인 어떤 외관에서도 있지만 안에 레이아웃과 이런 걸 감안한 그런 비율로 완성이 되어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봤을 때 비주얼이 대단히 멋있습니다 일단 이 앞에 이 디스플레이를 우리가 아는 아주 OLED나 4K급 이런 아주 유려하고 사실적인 디스플레이를 쓰는 대신에 이렇게 굵직굵직한 도트로 이렇게 빨간색으로 한 거 이건 참 덴마크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플라밍 라스무센이 이런 디자인을 굉장히 잘 하죠 시원시원하고 굉장히 빠릅니다 제가 이제 이게 리모컨으로 동작이 되는데 볼륨을 올리면 제가 손을 거의 누르는 동시에 작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영상에 지금 제가 플레이하는 곡 정보가 바로 뜨는데 아 처음엔 이걸 왜 요새 참 흔한 그런 사진 이미지 같은 거를 제 지원해줬으면 어떨까 했다가 몇 초 안에 생각이 바뀌는 게 이 직관적인 디자인 자체가 대단히 너무 뚜렷하고 존재감이 커서 약간 빨려들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까만 패널 위에 이렇게 빨간색 노트로 강렬한 굉장히 폰트 사이즈도 크게 만든 이런 디자인도 있고 이 볼륨 노브에 이렇게 하나씩 그레이빙을 한 거 인그레이빙 한 거 이런 거 아주 멋집니다 여기 이제 X라는 거 크게 붙인 거 마치 자동차로 말하면 어떤 E등급의 제품들도 세단으로 매끈하게 만들고 광택을 내고 하여튼 묘한 흐름을 이렇게 라운드직의 흐름을 만들고 모서리를 이렇게 멋지게 치고 이런 디자인들도 많은데 이 제품은 약간 차가 굴러도 상관없는 SV 정도의 등급으로 물론 덩치가 크진 않습니다 약간 컴팩트한 사이즈 슬림하고 컴팩트하게 만들었는데 굉장히 탱크 같아요 디자인을 실제로 보면 이렇게 만들고 옆에도 이렇게 X자 4개가 착착 들어가 있는 아주 디자인이 멋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스택을 할 수 있게 위에 이렇게 네 귀퉁이에 쌓을 수 있는 이렇게 지지대가 이렇게 서로 있는 것도 디자인이 멋있습니다 여하튼 디자인이 굉장히 이 제품에 어떤 포인트가 된다는 얘기 블랙톤으로 만든 이거 이 얘기가 먼저 좀 전해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 제품의 핵심에는 좀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다른 제품에 없는 새로운 기술들이 들어가 있는데 테슬라 코일이라는 게 있어요 테슬라 코일 그러면 영화에서나 보고 이제 저기서 본 에디슨의 DC하고 싸웠던 직류에 반대해서 교류를 도입했던 그분이 만든 강한 전기 마치 번개처럼 강한 고압을 걸어가지고 만든 이렇게 소리도 크게 나고 막 이런 그걸 테슬라 코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분이 만든 최초의 그런 고전압 발생 장치이고 그게 이렇게 이런 아직은 앰프에 도입된 건 저는 못 본 것 같은데 그게 여러 부문에 활용이 될 수 있는 대단한 기술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거를 앰프에 도입시킨 제가 보기엔 그걸 완성도가 높게 실제로 그거를 의미 있게 하이엔드 앰프에 도입한 거는 처음인 게 아닌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 제품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미리 이 제품의 포인트를 얘기하면 그 테슬라 코일을 중심으로 노이즈 레벨을 엄청나게 낮춘 테슬라 코일을 쓴 이유 자체가 그런 노이즈 레벨을 낮추기 위한 거였고 이전에 어떤 방식보다도 획기적인 그런 방식으로 테슬라 코일과 테슬라 코일을 중심으로 이거를 부각시키고 이 제품의 어떤 효율을 테슬라 코일의 효율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 디더링 회로라는 걸 여기에 같이 집어넣고 그 다음에 앤티 레저넌스 회로를 집어넣은 거 이 세 가지가 사실 이 제품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A클래스 동작을 하던 저 아비계 기술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D클래스 동작한 앰프지만 그래서 여기서는 그거를 유맥이라는 유맥 앰프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금 유맥에 유맥이 통합된 개념이고 유맥 앰프 회로라고 하는데 그거의 핵심 기술은 테슬라 코일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 코일도 이렇게 용도나 그 사용 부문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한 세 개의 부문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 앰프에만 일단 그 테슬라 코일도 일반 패시브가 있고 액티브가 있는데 액티브는 당연히 코일에다가 다른 전기를 걸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액티브를 동작하게 만든 게 테슬라 코일인데 간단히 말하면 일반 코일에 그 카운터 코일을 감아서 자기장을 상쇄시키는 굉장히 독특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원래 테슬라 코일 그러면 기존 전기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들이라서 그런 것들을 전기적으로 좀 더 많이 아시겠죠 전문적으로 아시겠지만 앰프에 사용되기 위해서 만든 오디오롭 덴마크 XS에서 만든 테슬라 코일의 방식은 그 원래 1차 전선에서 생긴 1차 코일에서 생긴 전류를 2차 코일로 고전압으로 고전압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전류를 좀 안정화시키고 노이즈 레벨을 낮추는 방식인데 그 방식으로 이제 카운터 코일이라는 원래 전기하고 상쇄시키는 카운터 코일을 같이 감아가지고 만든 방식이에요 그래서 한 해론에 그런 일반 코일과 카운터 코일을 공존하게 만든 그런 방식으로 제작되어 있는 그걸 하나의 그래서 테슬라 코일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일종의 1차 권선에서 2차 권선으로 고전압을 그러니까 이게 자기 유도를 하는 그런 고전압은 아니지만 1차 권선에 생긴 에너지를 상쇄시키면서 만드는 고전압 그렇게 생긴 2차 권선인데 딱 느낌이 우리가 아는 그런 전원 트랜스의 방식하고 약간 비슷하죠 근데 이거는 순수하게 코일로만 그렇게 해로를 만들어 낸다는 근데 이게 그런 어떤 선으로 연결된 게 아니라 테슬라 코일 자체가 하나의 요만한 어셈블리에요 그래서 이 지금 포르테2에만 일단 액티브 테슬라 코일이 72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액티브 스퀘어 테슬라 코일이 또 있어요 사각형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거는 정확하게 2배인 144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인 지루코님 테슬라 코일이 4개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리자면 그 스퀘어 테슬라 코일이라는 거는 이런 일반 해로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판에 들어갔어요 기판에 이렇게 사각형으로 이렇게 격자 모양으로 들어가서 그 반대쪽에 다시 카운터 코일을 붙인 방식으로 기판에 해로에서 역시 노이즈 레벨을 낮추고 전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그게 아까 말한 액티브 코일의 2배가 들어가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지루코님 테슬라 코일은 얘는 지금 스트리머가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외부 네트워크 케이블에 들어가는 네트워크 해로가 들어온 그 해로를 시그널 들어온 신호를 처리한 그 권선에 들어가는 게 또 세 번째 지루코님 테슬라 코일입니다 이렇게 세 개 부문에 걸쳐 들어가 있는 게 액세스에서 포르테 제품을 만들면서 사용한 방식이에요 제품이 라인업이 포르테 1, 2, 3 세 개가 있는데 그 지금 말한 테슬라 코일이 1에서 2는 정확히 두 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포르테 1은 액티브 테슬라 코일이 36개, 2가 되면 72개, 3가 되면 108개 1에서 2는 두 배지만 2에 3는 1.5배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기판에 들어간 저 액티브 스퀘어 테슬라 코일은 72개, 144개 그 다음에 216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1에는 아까 말한 저 지루코님 코일이 없어요 그리고 2하고 3에만 4개씩 들어갑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더링 해로를 또 역시 1에는 3개 2에는 6개 그 다음에 3에는 9개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성의 원리 자체는 일단 모든 게 통합이 돼서 그 처음부터 들어온 노이즈 레벨을 1차, 2차 그 다음에 네트워크에서 들어온 것까지 상세시켜주는 그렇게 해서 노이즈 레벨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드는 노이즈 레벨 제로에 가깝게 만드는 원리, 그 효과는 뭐겠습니까? 그 낮은 음에서의 뉘앙스나 큰 다이나믹을 올라갈 때 왜곡을 없애주고 음의 진폭이 원래 음원에 있는 대로 그대로 표현이 되게 그래서 그거에 결과적으로는 왜곡이 없는 소리를 들려주지만 원래 그 미묘한 신호들을 그대로 표현해주기 위한 같은 비율로 연주자가 두 배의 힘을 가하면 두 배가 늘어나게 스피커에서 똑같이 들리게 만들자는 그런 원리였습니다 근데 이 회로에서 유일하게 오리지널 노이즈 캔슬링 회로를 그대로 내려받은 원본이 되는 아빅의 i880의 회로를 사실 물려받았다고 해야 됩니다 순 A클라스 동작하는 아빅의 회로 중에 그대로 남겨둔 게 하나 있어요 굳이 D클라스 동작을 할 필요가 없었던 헤드폰 출력만큼은 원래 아빅에 있는 A클라스 동작을 그대로 유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이 앞에 여기 헤드폰 출력이 있는데 헤드폰 쓰시는 분들한테 대단히 순도 높은 이보다 원래 아빅의 헤드폰 출력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헤드폰 앰프가 탑재되어 있다는 것도 이 제품의 장점이라는 거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뭐 간단하게 인터페이스를 보면 D클라스 복단을 갖춘 앰프이기 때문에 인터페이스가 뒤쪽에 당연히 아날로그 입력도 있고 디지털 입력을 3개나 받을 수 있는데 특이한 것은 USB-B랑 토스링크 외에 SPDIF 단자가 얘는 BNC 단자로 되어 있어요 뭐 BNC 단자가 프로용으로 쓰기 위해서 좀 편리하게 만든 방식이긴 하지만 접속 순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산화에도 굉장히 강하고 그런 것들이 조금 이 제품을 사용할 용도나 사용자들을 대략 좀 상당히 높게 책정이 돼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오늘 시청할 제품은 특히 연결된 제품들이 소위 오디오그룹 덴마크에 순종 조합을 시청을 한다는 것도 꽤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일단 스피커는 지난번에 저희 들어봤죠 베레스는 X3로 시청을 하고 중요한 것은 모든 케이블링을 전부 다 같은 오디오로 된 만큼 케이블은 전부 안수즈의 제품들이겠죠 안수즈 제품으로 전부 맞췄고 그것도 같은 라인업으로 전부 그 안수즈 A2 안수즈 케이블이 A, C, D 세 등급이 있는데 그중에 엔트리급은 이제 전부 A 라인업인데 그 A2로 전부 세팅을 했어요 이 회사가 그 안수즈 케이블 라인업이 전부 안수즈의 Z를 아마 끝에 똑같이 라임을 맞추려고 그런 것 같아요 재미있기도 하고 어떤 발음이 좀 잘 매끄럽게 안 이어져요 그래서 이 지금 엠프 쪽에서부터 나가는 케이블들부터 보면 그 전원 케이블이 메인즈에요 전원이라는 의미에서 메인즈라고 해서 그렇게 일단 이름을 붙였고 스피커 케이블은 스픽즈에요 그리고 이제 디지털 케이블은 디지털즈 제가 말씀드린 대로 A2 케이블을 전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이것도 만드는데 안수즈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명하죠 그 디지털 우리 일반 이더넷 허브라고 할 수 있는데 굉장히 고급 제품입니다 이거 아마 판매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파워스위치 XTC 이더넷 허브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이더넷 네트워크 하여튼 이런 하이엔드 허브를 지금 시청에 같이 써서 그렇게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A2 케이블을 얘기를 잠깐 알려드리면 상위 제품들이 D까지 가면 좀 더 완성도가 높고 가격이 높으니까 그런 정갈하면서도 전체 밸런스를 맞추는 쪽이 D라고 한다면 A는 조금 더 일반인들 귀높이에 맞춘 그런 케이블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앰프에서 만든 그런 노이즈 레벨을 낮추는 거랑 성향은 똑같은 품질로 맞춰놨는데 어떻게 보면 액세스도 전체 오디오그룹 덴마크 제품 중에서도 특히 아빅의 하위 제품 좀 더 보급형으로 제품을 제작했다고 봤을 때 같은 등급의 A2로 지금 같은 시청을 맞춘 건데 이 제품도 소리가 약간은 살짝 듣기 좋을 만큼의 포만감을 갖춘 그런 베이스가 살짝 나오게 하지만 전체 사운드는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아빅에서 나왔던 그 소리가 연상이 되는데 굉장히 노이즈 레벨을 낮춘 그 미묘한 뉘앙스들과 아주 찰랑거리는 그런 레이어링들 이런 중고역을 같이 나란히 정렬한 그런 소리 하여튼 일단 녹음을 들어보시면 2부에서 좀 더 느끼시겠지만 그런 사운드 스타일로 쭉 이렇게 완전히 원 브랜드로 갖춰진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게 그렇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치고 그러면 다음편에서 이제 음악을 들어보시면서 이 포르테2의 사운드에 좀 더 크게 보면 오디오롭 덴마크의 사실은 제일 보급형 제일 그래도 일반인들한테 이해시킬 수 있는 또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의 제품의 사운드가 어떤지 2부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그러면 사운드를 같이 들으면서 얘기를 나눠볼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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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